만약에 디오 형이 까줘. 네 여자친구한테. 말도 안 되지. 왜 말이 안 돼? 아니, 새우는 까기가 힘들잖아. 그래도 내가 뭐. 그리고 이건 손으로 해야 되잖아. 손으로. 그러니까 처음부터 까면서부터 나는 얘한테 줄 거야. 아니, 그게 아니지.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난 수호 형도 까주고, 민석이 형도 까주고, 그 여자친구한테부터 까주고. 그런 마음인 거지. 그건 이상한 마음이야. 그냥 우리끼리 밥 먹자, 여자친구.